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국회의원이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삼선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 정강훈 목사에 대한 우호적인 세력들은 다 내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걸 가만히 보고 참 경박하다. 정치라는 것이 숫자로 하는 것이고 음으로 양으로 국힘당도 정강훈 목사의 도움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는데 정당 내에는 좀 선명한 사람도 있지만 목소리가 허릿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바른미당 출신의 그 국힘당에 있어야 되는지 뭘 없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사람 다 출당시켜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제 신임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특별하게 이런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세에 대단히 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이렇게 이름들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걸 두고 이런저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단호하게 하태경의 아무 말 대잔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태경의 아무 말 대잔치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철이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숫자로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면 결국 투표라는지 선거라는 것이 정치라는 게 숫자로 여러분들 괴로우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쪽하고 이런 척을 지게 되면 피해가 누구와 함께 들어오겠습니까? 정치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렇게 감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의도가 있는 건지 감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의도를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당에 정광훈 세력이 많다. 추천인 쓴 당원들 출당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본인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그냥 삼켜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국힘의 이런 입장은 지금 색깔이 서로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다 그것을 여러분들 함께 포함해서 가야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에 이길 가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덕담을 하는 이야기고 표를 던지는 사람이 선거를 결정하는 시대가 아닌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태경 국힘당 의원은 거구 성량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논란과 관련해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글을 쓴 여러분들 기자들도 참 문제가 대한민국의 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참 이렇게 생각들이 없습니다. 아니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거구입니까? 그냥 여러분 우파 인사들 가운데 좀 선명한 칼날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지 어떻게 거구입니까? 여러분 그 거구라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냥 상대방을 그냥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종류의 정치적 이등이나 특정 여름 세력과 여러분들 호불호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정광훈 목사는 기본적으로 거구라고 부를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냥 우파 인물 가운데 목소리가 좀 선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세상에 선명한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들 구린대가 좀 밝혀질 거 아닙니까? 당원 가입서의 추천인으로 정광훈이라고 쓴 당원들을 좌출당 조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여러분 누가 잘하는 겁니까? 좌파들이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적색 분자를 색출해가지고 뭐 이런 거 참 그 이런 방송 출연해가지고 말 조심해라고 여러분들 누누이 당부한 사람이 바로 엊그제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 대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당이 정광훈 세력과 완전히 선을 걷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당장 품애량이 넘어와가지고 국힘당 이런 지도가 반쪽으로 떨어질 건데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중앙일보 보도 밑에 이런 보게 되면 95% 이상의 하택이 출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가라. 네가 맞지 않는 당이니까. 왜 어문 사람 여러분들 그렇게 물고 늘어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중앙일보 들어가셔가지고 기수한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댓글을 잘 봅니다.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택이 네가 나가라는 이야기가 95% 이상입니다. 단순히 정광훈의 영향력이 없으니 대꾸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참 동서남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실제로 당에 정광훈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당적자들이다. 정광훈 정당이 따로 있다. 추천서에 정광훈이라고 쓴 이중당적자들은 다 출당시켜야 된다. 여기 사찰님처럼 과거에 반동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택영 의원은 운동권 줄을 잘 타서 국힘당에서 국회의원을 3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은행, 4.15 총선 이웃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운동권 그런 걸 거의 탈각을 못한 것 같아요. 탈피를. 항상 이런 모호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국힘당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동네에 넘어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참 오라지라는 이야기를 쓰는 게 딱 좋겠네요. 바른밀당 출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온통 물을 흐리는 것은 내가 아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정광훈 목사가 우호적인 사람들이 나갈 게 아니고 바른밀당 출신들이 다 때거지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당원들 중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정광훈 당원들이 수만 명이라는 수를 읽고 이번 전당대회가 구조적으로 눈치를 보게 당원 100% 하지 않았냐. 당원은 왜 100% 했습니까? 역선택이라 해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체력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뽑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안 한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죠. 참 경박한 이야기죠. 당원 100% 투표율을 고치지 않으면 정광훈 같은 특정 종교 집단들이 들어와 사이비 종교가 당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씁니까?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가 여러분들 장노교 아니면 감리교 아마 장노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사이비 종교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비판을 하더라도 말을 좀 가려가 해야지. 금방에 아주 하늘을 찌른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이비 종교다 이런 표현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권력을 잡게 되면 다들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일 수가 있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966명이 여러분들 투표를 해가지고 47분 정도 걸렸는데 설문조사 국힘당이 정광훈 세력과 완전히 선을 걷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하태경 의원 SBS 뉴스 브리핑 출연 4월 6일자 발언 이 같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다. 87% 둘째 합당한 이야기다. 11% 셋째 잘 모르겠다. 2%입니다. 공병호 TV에 들어와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하태경류의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극우 인사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대한민국 극우가 있는지 그런데 87%가 여러분들 네가 잘못했다 이야기 아닙니까? 하태경이 네가 잘못했다. 이게 여러분 딱 실시가 되고 나서 6분 만에 77명이름 했는데 그때도 90%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2천 명 3천 명 되더라도 거의 0에서 3%의 5차 범위 내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태경이 찌꺼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어떤 이야기들 하셨나 하태경이 네가 나가라. 이렇게 우파는 하태경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서로 갈라치기 때문에 좌파는 자기들 이렇게 똥똥 뭉치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가 색깔이 좀 선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흐릿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목소리를 두고 약간 노선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뭐죠? 그 집 우물에 우물물을 마시지 않겠다 생각으로 그렇게 뭐죠? 사이비 종교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세 살은 이래 뭐 아이도 아니고 변영환님 또 말씀을 잘하셨네 고마움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국힘의 양반 의원들 밥상 차려주니 한다는 말이 국민은 눈에 안 보이고 자리만 보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민심일 거라고요. 하태경이로 퇴출시키지 않으면 국힘당은 미래가 없다. 적 앞에서 총질하는 사람 그것은 더 악질이다. 나이가 뭐 여러분 한두 살도 아니고 50대 초반 정도가 됐으면 지가 잘나서 이런 국회의원 합니까? 부산에는 여러분 뭡니까? 그냥 막대기를 여러분들 그냥 찔러놔도 여러분들 공천만 받으면 국힘당 출신들은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해운대구 해운대구 하면 아마 부산에서는 강남구일 겁니다. 서울의 강남구 거기 이런 공천을 운이 좋아가 세 번이나 연속으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됐으면 무슨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누구나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아니라 뭡니까? 옆집의 말똥이도 뭡니까? 해운대구의 이런 국힘당 공천주면 다 오르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와 함께 그렇게 폭언을 퍼붓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 이야기죠.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선거를 목전에 앞둔 사람들이 그렇게 뭐죠? 가장 굳건한 지지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세력들한테 등을 돌리겠다. 바로 엊그제 김기현 여러분들 당대표가 제발 국민의 신기물 여러분들 거슬리는 발언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힘듭니다. 국힘당은 국힘당은 아주 힘듭니다. 첫 단추는 선거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필요가 안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뭐죠? 건방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명분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명분만 확보하면 그 다음에는 여론 마사지 하게 되면 그 다음 결론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거짓과 위선과 이런 것이 그냥 물결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아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각자 나라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테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낮에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주만 분석한 겁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는 분석해봐야 됩니다. 울산의 여러분 기초의원 선거 분석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다 나옵니다. 1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